44번은 appreciating 이 아니라 to appreciate 이렇게 되어야돼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은 upon witnessing the grand world of art exhibition 예술 전시회에 그 웅장함을 목격할 때 upon ing 원래는 upon ing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뭐뭐 할 때 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로버트 워즈 어스타운 로버트는 아주 놀랐습니다 자 by how exquisite the Renaissance paintings were 그 르네상스 그림들이 2번 이라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의해서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계속 적용법이죠 얘는 근데 5형식이지 3 이라 할게요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목적격보의 기본 형태는 투부정사지 그지 그래서 그가 인식하게끔 하였습니다 The profound impact of historical readers on artist's expression 그래서 역사적 시대의 그 심오한 영향 어디에 예술적 표현의 그 심오한 영향을 깨닫게 그러니까 인식하게끔 하였습니다